내가 먹는다 아 쟤 한 명 죽였어 한 명 죽였어 호드의 수도 이름이 뭐임? 오그리마 오그.. 오그리마임 오그리마가 있는 지역 이름이 드로타님 쓰랄 아빠가 있는 드로타임 크흐흐흐흐 지식점 흐흐흐흐 아 그 받는가? 쓰랄 아빠가 드롤 드로타니고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드로타였나 근데 노바가 잘하긴 잘해 잘한 것 같았어요 누구를 나 있어라 아 나 없어 아 흐흐흐흐흐흫 MVP됐는데 한 표도 못 받았어 우리팀 훈훈했다 AOS 게임 중에 그래도 히오스가 지든 이기든 제일 훈훈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거라서 그런가? 빠데라서 그런가? 200골드 한 판만 더 할까요? 아겔님 그러니까 히오스가 진짜 좀 뭐 때문에 이렇게 재밌어졌지 아 죽게 꺼냄 아 죽게 꺼냄 실바나스 얼마임 실바나스 9000원 레벨 5까지 올렸네 나 실바나스 죽게 꺼냄 흐흐흐흐 뭐지? 뭐지? 크 캐리건에 어? 쟤 힐러 아닌가 쟤? 우리 두명 없어짐 어디감? 저기요? 오오 먹히다 게임을 시작하세요 아 이 소리를 다 듣고 싶다 게임을 시작하세요 게임을 시작하세요 게임을 시작하세요 진짜 히오스의 유일한 단점이 캐릭터의 모델링 정말 아서스가 하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아서스랑 일리단만 하고 싶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두 캐릭이 캐릭터 모델링이 솔직히 좀 너무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런 특히 아서스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아서스 모델링 한 사람은 그거 내야되요 사직서 내야되요 사직서 내야되요 사직서 내고 그 천만 히오스 유저에게 사죄의 절을 올리고 할복해야되요 진짜 아서스 곡선이 워크래프트3때 이 정도 이 정도 올라가다가 리치 와우 리치킹때 이렇게 수직상승했다가 히오스되서 이제 뚝 떨어짐 그 족간지나는 캐릭터를 드워프로 만들어놨으니 진짜 할복해야되 할복 일리단도 뿔도 없고 근데 그나마 좀 늦게 나온 애들은 좀 괜찮게 나왔더라구요 이 메디부도 그나마 좀 괜찮게 나왔고 실버나스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만들었어 쓰랄도 뭐 딱 오크답고 그 두개만 좀 바뀌면은 인기 많아질 것 같은데 요게 신호기 두개 점령해서 그거를 많이 올려야지 이제 뭐 가디언도 나오고 울트라리스크도 나오고 그런 맵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님들 저 질특성 올릴거인 메디부가 대 마법사인데 질특성 올려야 되지 않겠음 흫흫흫흫 집에서 탈모요 지금 머리 머리가 이래가지고요 음, 죽어염! 음, 저도 죽어염! 음, 저도 죽어염! 하지만 전 매디브요! 음, 눈길 끌고 근데 여기 그게 없다? 와, 여기 또 내가 캐리건 살렸다, 솔직하게 캐리건 나에게 고맙다고 세 번 정도 얘기를 해야되는데 얘기를 안해주네 내가 막 눈길 끌고 막 처음으로 도망가는 멋진 플레이를 했는데 나는 돌아다니면서 싸움에 도움을 줘야겠죠? 여깄다 수리야 해! 오케이! 잘했다! 머키 보호가! 좋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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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키는 무적이 있어서 보호막을 따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씨! 영웅퀸 1등 여기, 여기, 여기 일단은 탑쪽이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탑쪽으로 갑시다 탑을 확실하게 붙이고 바텀으로 가겠다 호잇! 아이야 알았다! 아이씨! 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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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우응! 어우 살았다 메디브가 컨트롤 하는 맛이 있어요 됐다 아 탑 아 너무 아퍼 믿는다 아씨 뺏겼다 야 탑 뺏기면 바텀을 못먹겠고 아 집에 왔다 죽지마 성은 죽지마 20% 20% 땡기지마 땡기지마 오케이 먹었다 70% 해서 일단 막았어 됐어 탑으로 가자 오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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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탑 관리 아아 저거 해줬는데 잘했다 이 형 포기합시다 이 형 포기합시다 와아씨 쩍을린 보소 으한밦 아하하하하하 콩 좋아. 머키가 탑 밀고 있어요. 괜찮네. 똑같애 상황 똑같애. 상대 지금 바텀만 밀었고 우린 터프 밀었어. 똑같애요. 어 나 살아났다. 아 쎄다. 병 스타일이 뭐 그렇게 안나고. 내가 정차를 해줘야겠죠. 캐릭은 술 먹었어 지금. 진짜 술 먹었어. 이게 머키 아린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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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저 막 그 연주하는 새끼 뭐하는 새끼. 이긴다. 이제 신우기. 이긴다. 쓰랄 쓰랄. 쓰랄. 좋았다. 쓰랄을 쓰랄 버렸다. 아 이거 풀면 안되는구나. 좋아 여기 먹었어. 지금 그거 먹을 때가 아니야 친구. 알뜰님 제가 갈게요.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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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아 밀어내지 마라 진짜. 됐다. 이연키. 됐다. 됐어. 아 신호기 또 뺏겼어. 아 놔봐. 일로와 놔봐. 일로와 놔봐. 이따이따자. 뭐 먹을건데? 어우 따구. 포우마. 냄디. 하아. 엉오. 이게 64퍼 Fel дан. ju가ㅋㅋ 딱 70%만 하면은 소음이 없겠는데.. vice versa. 예전. 옆. 그러니까 명아. Zeiten. 금방 따라온다 쟤네 아 100% 됐어 막아야겠다 근데 우리도 60몇퍼나 괜찮은 이거 얘네 우정 여기 파괴되면 이제 머키알 위험한데 네 괜찮아 우리가 더 잘 막았어 우리가 훨씬 더 잘 막았어 어 뭐가 나 쫓아오는데 어 그걸 왜 쳐 바구야 아 아 아 아 아 변이 폭탄 아 좋았다 그래도 우리 갑작스럽게 싸웠는데 한참 개잘했다 누구 누구 나 이거 퀘스트에 대가 했는데 하나도 못 먹네 아 아 아 신호기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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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이肚斯 아 스스 Schl 우두머리가 있으니까 여기 먹을 생각을 쉽게 못할거야 뭐로 여길 먹는다 일단 여긴 먹어도 돼 안녕? 아, 좀 갈게 좀 아, 미안해 아, 여기 괜히 왔어 미안해 아이, 진짜 좋았다 시간 벌었다 이거 뭐지? 아, 이게 우리 모잉 그건가 보다 우리 시루기 먹어야 되는데 이 사운드 아직 끝나지 않았네 뺏어 좋았다 내가 저기 신경쓰는 사이 내가 여길 딱 먹어주면 좋았다 좋았다 이거 먹어 갈게 흐흐흫 야, 먹어 시간 끌었어 됐어 먹어 이거 1초라도 시간 끌면은 애들 나올 시간 있는거지 뭐 왜 나같은 인자가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변화의 바람이 불같이 와, 맹독충 내 몸빵 변이 폭탄 변이 폭탄 어, 살렸다 캐리건 살렸다 캐리건 살렸다 잘했다 내가 죽겠다 응, 내가 죽겠다 죽었다 살았다 아, 내가 죽겠다 살았다 무조였다 멕키가 부숴다 똑같아 똑같아 지금 상황은 똑같아 똑같아 악엘님 살리고 해주면서 악엘님 조금만 일단 버텨주셈 하면 내가 이렇게 가서 나 일단 살고 이렇게 우리 핵을 통 박살내려고 하는데 변 폭탄이 여기다 딱 가려주면 아무 효과가 없구요 좋구요 나 죽었구요 우리 핵 터지구요 게임 졌구요 수고용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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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최선을 다했어 도움이 도움이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이것봐 저그 학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게임은 스팀 신작 게임 배틀레이트를 할려고 합니다 아쉽다 다 졌어